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어...좋아하세요? 아 전 원래는 블랙핑크 팬이라 아 그래요? 네 네 뭐 종종 좋은 노래가 있으면 듣곤 하는데 네 요즘에 블랙핑크 뭐? 신곡을 내서 노래 들어갔는데 불장난 네 멤버 중 저와 같은 이름이 있어서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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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정감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수씨가 같은 멤버의 이름이 있는 블랙핑크에 저는 군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침 비상을 걸그룹 노래로 시작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는데 뭐 투어에서 여러분들이나 블랙핑크 여러분들이나 고려하지만 그쵸 이렇게 좋은 노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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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쵸 하아... 이 기회에서 생각해봤다가 누가 있을까... 하아이크 지금 온고가 생각했는데... 블랙핑크? 아, 온다는 게 아니라... 걸그룹 중은 누구 좋아해요? 걸그룹은 블랙핑크죠. 아... 주관 있네? 걸그룹은 안 좋아서 해봐. 모든 게 뻔해. 만나면 널 원했다면서 We'd like the world. We'd like the world. We'd like the world. 블랙핑크였어? 내가 몰랐어. 블랙핑크? 아, 얘 저기 블랙핑크에 제니 되게 좋아해. 아, 진짜? 완전 세련된 아이! 하하하하하 신청곡.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제니...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팬이에요. 많이 하죠? 코인노래방 대표님 아니세요? 네, 저희 어머니랑. 아, 그렇죠? 코인노래방에 스타들의 사인을 쫙 붙여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기억나는 스타일 있어요? 가장 아끼는 스타일 사인이 있어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블랙핑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사인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 같은 샵이여가지고 맞아요? 사인을 받았어요. 원래 사인을 받았는데 CD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액자 해볼까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그때부터 CD를 받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번 앨범도 가져와서 이따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디스톤니 블랙핑크나 네이핑크도 좋고 엄마는 다 좋아요. 핑크만 좋아하네요. 블랙핑크도 나왔구나... 아... 블랙핑크... 블랙핑크... 어우... 좋은데... 블랙핑크 다 합쳐져 있네 여기... 그러니까... 머리도 핑크네... 러브콜이 넘쳐나면서 있고... 정작 본인이 정말 탐내는 가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프로듀싱하고 싶다. 블랙핑크... 진짜 뭔가... 재밌는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팀 자체의 분위기가... 힙하면서도... 멜로디컬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하면 되게... 이들에게도 똑같은 pulling다... 어 진짜 맞네? 잠시만요... 퀴즈 큐이 이름? 누구야? 누구야? 블랙핑크... 선배를 이런 라인으로... Q.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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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 나왔었습니다 뭐 뚜루뚜루뚜 그래서 우와 이러고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비티러 뚜루뚜루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러브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 대 oni Ohioans 작년에 제가asp which they made a mistake in the concert because as soon as BLACKPINK terminands like half of the males half the male fans are going home 그래서 아마 블랙핑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1-on-1, 아마 1-on-1. I don't know. 많은 여자들이 가고 싶어요. I'm even thinking... Is it Autographed Blackpink in my area? Oh my gosh! That is so exciting! Is this really signed by them? Yes. This is very special gift. Blackpink! I'm in your area! This is amazing.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Blackpink if you're watching this. This is great.